요한복음 1장 32-33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침내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평범한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유대인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침내인 요한이 자신의 영감이나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로 침내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래서 침내인 요한은 누가 메시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침내인 요한이야말로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머물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분께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나시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갖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이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침내를 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또 하나의 증거 구절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3의 1제 하나님의 제2격이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내인 요한의 증거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비교되지 않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 세상제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3의 1제 하나님의 제2신격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침내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여기 3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아직 3분의 1도 다 끝내기 전에 침내인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무를 다 수행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35, 36, 37절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침내인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내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그 말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침내인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의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모세의 부르지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파라오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의 멸망에서 구해준 노아의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소를 가리키며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들은 주 예수 그리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자가 그렇지 못한 사역자라면 그 사람은 거짓 사역자입니다.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소를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을 때 두 제자는 그 길로 예수 그리소를 따라갑니다. 침내인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약속된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마음물이 그에 의하여 지어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 말 없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그거야 눈앞에 나타나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그것은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니라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여러분의 눈앞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그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때가 늦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라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나선 침내인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들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던 요한의 이 두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함부로 반문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한 말은 결코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반문 속에는 저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즉 한 인간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고 있던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당신을 찾았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받을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39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말 없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킹? 왕입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술하시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말하다, say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이 오다 또는 오라라는 come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come 이 단어가 성경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책이고 오라고 부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게시의 책입니다. 쫓아내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오라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와서 보라 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찾느냐는 질문처럼 이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사시는지 한번 둘러보고 알아보려는 그런 호기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제 10시쯤, 즉 오후 4시쯤이었으므로 그들이 주와 함께 머문 것은 밤이었습니다. 잠시 들러서 밤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 이상으로 자신들이 갈구했던 바를 찾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을 처음으로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떤 형태의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을 제일 먼저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명의 어부를 택하셔서 이 어부들로 하여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건져 올리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다 및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150억 톤에 이르는 거대한 물속에 갇혀서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그냥 있다가는 영영 다시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물속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물침내로는 인간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훌륭한 어부가 다가가야만 합니다. 훌륭한 어부가 가서 낚시를 던지든지 그물을 던지든지 그것을 재빨리 붙잡고 빨리 물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소라.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따라 나섰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돌아와서 맨 먼저 자기 형제의 시몬 베드로에게 이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소를 만난 사람은 사실 그냥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소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소를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소를 만나도록 그 사람을 그리소께로 데려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소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더더 말고 1년에 한 사람씩에게만이라도 내가 그리소를 만났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소를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하시면은 이 땅에 그리소를 만난 사람이 몇 사람으로 불어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소를 만난 사람들이 무려 60억 40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소를 만나 구원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난 그리소인이라면은 1년에 여러분 곁에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소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리소인들이 전부가 다 죄인 한 사람씩만 그리소를 만나게 한다면은 단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소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누군가를 한 사람도 그리소께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리소인은 12만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령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단 한 사람도 구령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소인이라고 자처하면서 1년에 단 한 명의 혼도 그리소께로 이겨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을 그리소인이라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오자 주님께서는 개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페트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소께서는 안정되고 확고한 돌, 바위라는 뜻을 가진 개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지만 베드로가 이미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이시고 그리소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안드레가 그리소를 만났다는 말을 전해주었을 때 그를 따라서 예수 그리소께로 나아오기를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은 들음 즉 히어링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주 예수 그리소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장사 되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애쳐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43-44절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에를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말 없이 응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에를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소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혼을 이겨와서 그리소께로 인도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리소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렇게 구령은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소의 신분을 밝히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호적상으로 예수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전에서 박사들과 신앙 논쟁을 하고 있던 12살짜리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알고 있던 대로 요셉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소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소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나사렛이라는 지방이 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여러가지로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보고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나다나엘 정도의 반응만 보여도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현대의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으면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립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의 성격부터 읽어내십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교활하거나 사기성이 없고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시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8절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대단한 책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알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을 읽는다면 이 구절에서 감탄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이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인지 한다면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너라. 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연입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을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자기 을을 예표하는 무화과나무를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라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이다라고 하더라.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실은 환란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발견한 나다나엘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찬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무소 부재하심을 발견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나다나엘의 언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영광스러운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8절에서 무화과나무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면 그것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엿분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사울도 지났습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드디어 오울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푸른 무화과들 이것은 활란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대활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뭔가 연관을 받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대활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활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 역시 주님께서는 재림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표현은 재림때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 역시 재림때의 장면입니다. 천사하늘이 오르내리는 장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땅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런 장면이 다시 연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 즉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